네 엄마 이게 제 병이에요? 그건 병이 아니라 재능이야 나중에 설명해 주마 재능, 재능, 교육 찾았구나 아니면 내가 미쳐가는 건가 그쵸? 열쇠는 없어요 여기서 짓대금 뭐라는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 못 오는구나 아 불빛이 있는데 쥐도 못 와 쥐를 불러도 못 와 아까 내가 여기가 하는 말이야 안 해놓을 때 안 해놓을 때 드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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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아저씨! 저 엄마랑 집에 가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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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들! 그들은 무엇을 하는거야? 그들은 그들의 blood를 먹었다고! 이상해! 그들은 그들의 녀석들은 느낄 수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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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 것 같다 알겠어 그들은 그들은 그들에게 찾아가야겠다 그대가 없는데 거기 계세요 거기 계세요 거기 계세요 들어가세요 괜찮니 휴고? 느낌이 좀 이상해 피곤할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제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피로 정해지는 거란다 설명하긴 복잡해 하지만 누나는 몰라요 나중에 설명해 주마 누나하고 싸웠어요 엄마 괜찮다 우선은 여기서 나가자 게임 방송은 잘 안 보는데 섬님이라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베아트리스 드디어 아들과 제외했구만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어 원하는 걸 가졌으니까 아이를 놔줘 날 모욕하는 건가 들은 부인 네 아들은 모반 보유자야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이지 그 말은 나도 아직 볼 일이 남아 있다는 거야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이라고 아까 방문에 다 말씀하셨는데 또 읽으셨군요 너도 나이 먹어봐라 내가 했단 말을 또 했는지 안 했는지 자꾸 헷갈리고 그렇게 오락가락 하는 거니까 내가 느끼는 걸 너도 느끼냐 우린 피로써 묶여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휴고 네 가족이 늘어난 기분이 제발 당신을 도와준다고 약속할 테니 내 아들은 놔줘 그 아이의 운명은 드룬가의 것이 아니야 그 아이는 여기에 내 옆에 있을 운명이다 그 괴물같은 괴물이라고 부인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항상 팟빵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여자를 죽여라 여기저기저기저기 여기저기저기 엄마 나 뭔가 이상해요 뭐 많이 반응하고 있어 계속하라 아는 건 모두 말할 테니까 그만둬 아이가 약해지고 있다 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다 그만 그만 휴고 뭐라도 말해보렴 내 말 틀리니? 그 아이는 강하지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단계에 다다르지 못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아미시아 아미시아 지루하기 짝이 없구만 그래도 거의 다 됐어 그리고 데리고 널 장난감들이 여기 있잖아 여자를 데려가라 아이를 건드리지 마 너 뭘 원하는 거야 아주 많이 한참 부족해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계속 함께 있어야 할 거야 걱정 말거라 휴고 난 너를 천적으로 믿고 있단다 우린 성공할게다 여자는 저 휴고의 엄마인데 마녀 취급 받는 거죠 쟤한테는 2단 심판자인데 쟤가 나쁜 놈이니까 추모 아미시아 아미시아도 뭐가 있나봐 아미시아 아미시아 깨어났어 침착해 아미시아 휴고 아서랑 내가 너를 발견했는데 너 3일 동안이나 사라져 있었다고 아미시아 거의 죽을 뻔했어 휴고 날 내버려 둬 1개월 후 1개월 후 1349년 1월 제발 꿈 좀 그만 꾸어 다들 일어났을 거야 쟤들이 몰려올테니 물 좀 지펴야겠다 제발 좀 열려라 잠을쯤 아직 얼어있어? 이번 태어른 혹독하네 어둠 잘 잤어? 이제 기분이 좀 나아졌어? 조금 조금 꿈에 또 휴고가 나왔어? 응 왕종화로 특별한 차를 끓여줄게 괜찮아 안 마셔도 돼 휴고가 보고 싶을 뿐이야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지 아미시아 괜찮겠어? 다들 뭐하는 집 보러 가볼게 멜리한테 말 좀 해줄래? 상자 말이야? 그래 멜리라면 그냥 위에도 오줌 싸라고 하겠지만 그러기엔 너무 추워 얼어있으면 그냥 오줌 싸라 그러네 어 내 포장 좀 음 어 이거 모아놨던 거 여기 있네 두 개밖에 못 모았으나 예 감기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너 루카스 좋아하니? 애들은 어디에 짱 박혀있는 것이여? 저 동생 휴고가 어디있는지 아신다면 저를 불쌍히 여기서라도 알려주세요. 혹이 곤란하다면 휴고를 잘 덜 봐주세요. 혹이 곤란하다면 휴고를 잘 덜 봐주세요. 혹이 곤란하다면 휴고를 잘 덜 봐주세요. 휴고를 잘 덜 봐주세요. 휴고를 잘 덜 봐주세요. 어디있는거야? 휴고를 잘 덜 봐주세요. 수프? 누가 담근이었지? 몇가지? 후추 냄새가 약하네. 멜리가 요리를 못하는구만 휴고를 잘 덜 봐주세요. 휴고는 휴고를 잘 덜 줘야겠다. 휴고를 잘 덜 봐주세요. 휴고는 휴고를 잘 덜 봐주세요. 애들이 안보여서 지금 계속 그냥 찾자 다니는거야 근데 지금 왔던 길 또 오고 또 오고 막 빙빙 돌고 이런거 아니자네요 애들을 찾는 것일 뿐이지 설마 저게? 물이 닫혀있는데 안되구요 그럼 아까 거기 밖에 없는데? 어 여깄다 찾았다 이놈들 잡았다 이놈들아 내가 방이 있나? 아니 아서가 다시 떠나고 싶다고 해서 말이야 멜리 난 살고 싶을 뿐이라고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살아남았잖아 곧 해가 질테니까 불을 붙여야돼 아서 좀 도와줄래? 가봐 아미시한테 짜증나게 굴지 말고 내가 왜 그러겠어 그래 넌 원래 짜증나니까 아 루카스가 그 상자 때문에 도와달랬어 아 아 맞아 그냥 날 보고싶은 걸꺼야 응 예쁜거 날아가지구 가자 아미시아 바로 화를 비치하자 먼저 치킨 뜯느라고 늦었으십니다 역시 누가 그 그 아니 이런 아까운걸 그 왓섭에 그 석구님들 아니랄까봐 그냥 치킨들을 좋아하셔요 그냥 난 네 동생을 잘 모르지만 널 좋아했을거야 우리 구해줬잖아 잡혔는데 탈출하기도 하고 무슨 책에 나오는 영웅 같아 영웅이라고? 하지만 니가 떠나는걸 알면 슬퍼있지 로드릭 뭐해 됐다 이제 그만 괜찮아 로드릭 아 다 괜찮아 이것도 분명히 움직일거야 진정히 앤 뭐라도 망가뜨리면 됐다 이제 화루가 제자리에 고정될거야 너도 지식이구만 무식하지만 효과는 좋아 와서 돌려보라고 좋아 저 화루는 니가 맡아 난 다른쪽을 맡을게 준비되면 말해 가자 화루가 가장자리까지 와야돼 그래서 뭐 걸작이라도 만들었어? 그래서 뭐 걸작이라도 만들었어? 하지만 멜리는 너처럼처럼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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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화루하니깐 피자가 먹고싶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벽으로 가서 마지막 화루를 구덩이 옆에 갖다 두세이요 어? 어? 야, 니가 붙일 수 있었으면 진작에 붙였어야지 밤도 안 먹었는데 배부르다고요? 안 돼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아니야 그걸 내려가려고 한게 아니었어 이걸 밀라고 했던거지지 성공 끝 피니쉬 뭐 잘못됐나? 피니쉬 지가 차오른다아 우와 우와 불 꺼졌어 너무 많아 아소 아비시아 달려 안으로 들어가 어떻게 회자가 넘칠 수 있지? 이렇게 많은건 처음보는데? 붉은 구역의 사다리 거기까지 가면 탑으로 올라갈 수 있어 와우 와우 오우 오우 내가 해볼게 전에도 해봤으니까 더 만들어야지 아이템 다 먹고 가야지 그리고 화장실 갔다 와야지 안녕 worse 뭐야 오우! 이거 끌라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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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흰 지역에 도착해야 돼 아미시아, 내 방에 도착해 도착해, 도착해 알겠습니다, 제가 도착해 알겠습니다, 제가 도착해 활어 어디있는데 아, 저기있다 아기시아 계속 전자리지 임길양 ライト! I'm counting on you! Or a cliff! There's a Lyds Raider here. Take cover! I'll get you to the ladder. Are you ready? Come on,usted before we reach the coast. 호흡 호흡 오 렉걸리는거 봐 어휴! 어휴 깜짝이야 야 잠깐만잠깐만 어휴 잠깐만 야야야야야 없어 조마약이 없어 어허 야 조마약 장난아니게 많이 드는구나 조마약잠깐만 조마약을 조마약 오리네 됐어 왜이렇게 많아 왜이렇게 많아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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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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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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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어어 어휴 어휴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으이, 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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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가자 어서오세요 괜찮아? 아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어서 물렸어? 아니 어서 여기서 나가자 하지만 성 자체가 공격에 버티기 루카스 이렇게 많은 적은 없었다고 이건 단순한 역병이 아니야 그럼 대체 뭔데? 오! 이쪽으로! 어서! 이게 뭐야? 뒤를 몰고... 아... 휴고 가라 가서 할 일을 해 휴고 어서 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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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휴고였어 휴고... 휴고... 쥐를 조종할 수 있어 휴고랑 얘기를 해봐야겠어 나는... 미친 소리 집어치우고 여기서 빠져나가자고 아사와 함께하는구만 이번에 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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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내가 처리할게 휴고? 휴고? 쟤들 되게 일사불란하게 휴고! 내가 너한테 얘기하려고 해 저 놈은 이제 널 해치지 못해 휴고 뭐라고? 쟤가 저렇게 쉽게 죽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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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움직일게 네가 와 어서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아니야 난... 나도 널 지키려고 노력했어 난... 제발... 거짓말 했잖아! 안돼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써 저거 봐 쟤 쉽게 죽을 애가 아니라니까 니콜라를 죽이십시오 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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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그들의 그는 그 어두운 사람들과 그곳에 도착해 아니야 조금... 불이 무서워해 그러면 그들의 공부에 불을 꺼서..." 불 끄는게 뭐였지? 아 불 끕니다 이거다 고고고고고고고 호호호 오우 아니 왜? 아니 아니이 강성독님 감사합니다 진쿵 비해 하핳핳 알려주지마 아핳핳 걸렸쟈아 아, 이거 아니잖아 으! 으! 깜짝깜짝깜짝 아무것도 없었다 저 저 저 저 저 저기 저기 오우ご即uc Were let it hit 어, 뭐야 헐? 네? 아! 하하하하 아! 아우 우와 G는 G가 어디 있어 G? 진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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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이 녀석을 지켜봐! 당신에게 도움을 줄게! 도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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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돼! 안 돼! 지금이니! 지금이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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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후우! 미시아! 어떻게 아서... 강승진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 죽여버릴거야! 갈기갈기 찢어놓을거야! 닥쳐! 제발 그만해! 저 빌어먹은 깃발도... 다 피워버릴거야! 넌 어쨌건데... 멀뚱멀뚱 서있기만 할까? 정신 좀 차려! 넌 어떻게 말하는거야! 넌 어떻게 말하는거야! 넌 어떻게 말하는거야! 넌 죽을거야! 하나하나! 내 아들! 넌 아버지! 넌! 넌!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미친짓이야! 그놈은 우리가 막을 수 있어! 그럼 가자! 그럼 가자! 목숨갈구! 목숨갈구! 심쿵! 네! 주인공은 안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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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허허! 주인공은 안국어지! 안국어! 마우스 레인저! 예! 감기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 엄마를 어떻게 찾았지? 저기서 꺼내드릴거야 휴고 꾸밀거릴 시간 없어 가자 멜리가 슬픈가봐 괜찮을거야 괜찮다고? 아니 오빠가 죽었는데 괜찮을거라고? 멜리 진정해 막혔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정문으로 가자 멜리 기다려 이거 먹고가자 멜리 나한테 화난거야? 아니야 모든것에 화관한거야 심쿵 심쿵 감사합니다 안부거 영어학원 국어가 하기싫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안국어 영어학원 멜리 벌써 시작된건가? 맞아 이봐 멈춰 도로 갈테니깐 여기를 지켜 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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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들어가는거지? 첫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찾아봤러워 뭐하는거지? 저의 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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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야 와우 우와우 헤헤헤헿 이제 집을 놀이하는 게임입니다 쥐가 내 말을 안들어 아 지금은 그냥 가도 되지 않나 먹고 있을 때는 조심해 경비병이야 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요 빠른 처리를 하자고 빠른 처리를 하자고 그렇지 지금 오!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 아니 아니 얘를 죽였어야지 멍청아 아니 니가 뒤에 놈을 죽일 사이에 내가 불로 지... 아니 불이랜다. 돌로 친다고 캡틴은 항상 프로듀제였어 달리스는 변화했고 차렷이 왔어 아마 새로운 프로듀제였어 뭐? 뭐지?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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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일로와? 너희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너희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자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하던대로 하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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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잠깐만 이게 안통한다고? 아 불 들고 있었구나 아아아아 아아아 불을 들고 있어서어 이해해서 이제 careful 영원히 있어요 갑옷 저 다 ourselves ... 아니 쓰인다 아이코지 천천히 정답. 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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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골고루가 없 kilowattrwork. 너 걸렸어. 나이스. 나 슬라이드 탕댑. 아하하하 지금 쳐다만 본다 안걸렸어 안걸렸어 익산에 왜와요? 못볼게 있다고 오우우우쉬쉬쉬쉬쉬쉬 뭐야 들킨거야 지금? 거기있는거 다한다아 울음지롱 모르는거 다한다아 아 빨리 딴 데 봐 쟤를 어떻게 안다 쟤를 어떻게 안다 쟤하고 얘하고 아 저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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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죽여 너 걸렸어 야야야야 되게 많어 잠깐만 잠깐만 되게 많어 되게 많어 아 이러면 또 어차피 죽잖아 또 도망가 봤자 여기 숨어 여기 숨어 여기 숨어 설마 여기 오냐 안 오지 좋았어 아 너무 좋았어 집이 군산이라 큰 입원부 안좋으셔서 중환자실 입원중이시라고 아 원강대병원 아 아이고 큰 입원부 큰 입원부님 빨리 폐차하셔야 될텐데 아 과일 끝 수고하셨습니다 아 과일 끝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놈 남았죠 저 한놈 남았죠 너는 그냥 내가 없애줄게 한놈 남은거 이놈아 너 하나쯤이야 하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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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냐 Athan 아무것도 아냐? 아 징그럽네 진짜 아유 진짜 야야야 오 야 야야야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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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음 으흐흫 하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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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걸렸다 아잉 걸렸다 아잉 하하잉 어 안맞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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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핳ㅎ 설였어 설였어 아 아니지 아 그 옆엔놈이지 아 그 옆엔놈이지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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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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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아니 이거 빨리빨리 잠깐만 잠깐만 아 뭐야 여기서 붙어라구 하 맛있다는데 잠깐만 잠깐만 쥐떼를 유인합니다 머리에 맞추면 적의 투구를 벗길 수 이거 이거를 만들어야 돼 이거를 만들어야 돼 이거하고 적의 투구를 벗겨야돼 쟤 죽여 쟤 죽여 그리고 빨리 와 빨리 와 그 끝까지 걸리긴 했지만 괜찮아질거야 어 암 하핳 한방에 죽는다고? 여기서 와 아, 왜 이렇게 가시자로 어려지냐아 쟤를 먼저 죽여야 되네 어우, 진짜 한 놈 죽였고 일루와, 일루와, 일루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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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안 터진다고? 야 이게 안 터진다고? 됐다 됐다 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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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이놈아 야 일루와 야야 쥐쥐쥐 니 쥐 이놈아 흥 후우 후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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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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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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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닌가봐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애 허 어어 너무 자신있게 나갔어 우리 일루와 일루와루와 쟤는 돌로 죽여야 돼 내가 먼저 쏜다 이놈아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어 쟤 없어 쟤 없어 쟤 불어없어 불어없어 너 마지막으로 눈을 던졌어, 디디! 으악! 죽창을 던졌어? 어어어어어어! 니꼴! 아, 니꼴! 크핳핳 잘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으악! 어, 이걸로 안, 안되네? 너도 죽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다려봐 으악! 튀어, 튀어! 일단 튀어, 튀어, 튀어! 흐흐흐흐흐흐 일단, 일단 튀어, 튀어, 튀어! 아, 이걸로 안되네? 못온다, 못온다 뭐다, 뭐다 뭐다, 뭐다, 뭐다 뭐다, 뭐다, 뭐다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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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때문에 뭐다 쥐 때문에 뭐다 왜, 잠깐 시간 벌어 못오지 가, 이제 가, 이제 간다 아니이, 흐흐흐흐흐흐흐 너무너무 이리 아, 좀 가라 아, 좀 가라 안가냐? 아이고 안통하냐? 아 미치겄네 아 이러면 안되지 됐다 하하 쟤 죽이고 예죽이고 됐어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한 놈이 더 있다 한 놈이 더 있었다 한 놈이 더 있었다고 오 어어어어 아흐흐흫 그만 이거 아닌데 우와 중간병이라고 이것도 안 통해? 야 안 돼 그렇지 역시! 오! 오오! 오! 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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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음... 너무 힘들었어요! 어어 진짜 험난한 길이었다 임마 전혀 없네 네네 전혀 analytics 아이템이 주인공 그랬대 예 알겠습니다 우와 대박 너무 많은데? 일단 불은 없어 애들이 쥐를 꺼내야겠구만 나 로드링 너 걸리겠다 아냐아냐 하핳 하 여기 바로 옆에 가는데 못 본다고? 아우 걸렸어 완전 제대로 걸렸는데? 이거 뭐 어떻게 못하는데? 아 여기 쥐 아 오케이 여기 쥐 나오는 데가 여기 있었어 이거 볼라그런거에요 일부러 죽은거야 아니 사 안녕 갈색 Daider 베스트 볼 굿들이 나오고 싶은가봐 그렇다면 나오게 해주는게 인지상정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저 불도 껴야돼 아 진짜 어 재료가 없어 나 돌 없어 어떡해 아 야 이걸 다 써 안돼 야 새는 로드링 니가 해결해라 안되겠다 뒤돌아 러드 리 어키덕키 템 좀 있나 보고 알았당 템 좀 먹고 갈게 알았다고 기다리라고 이거 만들어 살아있었구나 피탈리가 대성당에 있어 다 좋은데 부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거기서 벗어나 계단으로 가 집 반대편에 출구가 있으니까 저 불타는 집 말이야? 돌아갈 순 없어 반대편에서 만나자 잠시만요 그 집 아 아 아 아 아 아 부숴버렸어 아멘